자 뭐 먹을까 이거지 사냥님 요거랑 요거 주세요 중복입니다 네? 요거랑 요거 아니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개 달라고요 사냥님 중복입니다 아니 중복이 아닌데 오늘인데 중복이 아니에요 가운데 좀 엎드리고 중복에는 해신탕이죠? 아 해신탕 해신탕 이열 치열 뜨거운 보양식으로 삼복 더위를 열업 용왕님이 먹는 보양식이란 뜻을 지닌 해신탕 온갖 귀한 음식 재료로 탄생한 해신탕의 맛의 기술 만나봅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시 아라이동 무더위의 중심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바로 이 해신탕이 있는데요 갈비와 닭 각종 해산물에 신선한 채소들이 곁들어진 보양식 중의 보양식 요즘 곁을 때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한 번씩 와서 먹으면 우리 이제 이열치열 몸에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힘이 좀 쏙고 와이코도 좋아하고 아니 사장님 쉐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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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쉐프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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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해신탕을 해신탕을 배우러 왔는데 왜 갈비만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 집은요 갈비탕 육수를 베이스로 한 해신탕이에요 진짜요? 네 더 맛있겠다 얼른 얼른 한 수 좀 부탁드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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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갈비들도 더워가지고 지금 찬문에서 피서를 보내고 있네요 어머니 피서를 네 핏물 빼는 과정이에요 아 핏물 빼는 과정 네 그러면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 두 시간 되는 게 아니고 한 여섯 일곱 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야 핏물이 깨끗하게 빠져요 해신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 바로 고기의 핏물을 제거해요 고기의 잡내가 나지 않게 맞아요 약 6시간 동안 담가 두는데요 그냥 담가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에 한 번씩 깨끗한 물로 갈아줘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핏물을 뺀 소갈비는 솥에 넣어 꼭 끓여주는데요 고기뿐만 아니라 엄선된 각종 재료들을 넣어서 끓여주는 육수 그 속이 궁금하시죠? 시원하면서 담백한 게 약간 무의 시원함도 느껴지고 약간 한약 향도 느껴지고 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저희 건강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재료들 공개합니다 항상 가득 차일 정도로 많은 재료들이 육수 안에 들어가는데요 황계, 인삼, 삼직구협초 등 10여 가지 약재와 국간장, 볶은 소금, 대파, 무등을 넣어서 육수를 만듭니다 영양 제대로 우려낸 보양 육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다 삶아졌는데 이 맛있는 갈비를 이제 어떻게 손질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셰프님 알려드릴게요 이 방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또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뭐 콜레스토레든지 고혈압 여러 가지 병이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게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어머니 하는 거지 이렇게 맞네 진짜 잘 하신다 정기적으네 너무 잘 하신다 아 진짜요? 지금 취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럼 여기 취직하면 갈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갈비 손질이 필요할 때 언제는 불러주세요. 그럼 이제 갈비 손질이 끝났으니까 이제 닭을 손질할 차례인데 지금 보니까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 약방의 감초. 딩동댕이인가요? 딩동댕이죠. 하나는 또 뭐예요? 이거는 당귀예요. 당귀랑 감초. 당귀와 감초는 닭을 삶을 때 사용하는데요. 점점 우려나면서 영양과 향이 자연스럽게 이 닭으로 쏙쏙쏙 스며들게 됩니다. 닭을 압류솥에 다 넣었으니 이제 삶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손이 바빠지십니다. 바로 시간 체크. 여기도 시간이 좀 나아요. 어머니, 알람을 이렇게 또 맞추세요. 네, 닭을 지금 한 20분 삶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춰먹어요. 딱 그 정도 삶아야 딱 좋아요. 해심탕 맛의 기술 두 번째. 닭은 압류솥에 20분간 달아줘라. 혈액 순환에 탁월하고 몸속의 독수를 제거해주는 당귀와 감초를 입고 황금 시간을 견뎌 이렇게 쫄깃쫄깃한 육질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닭이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또 잘못 사면 퍽퍽해져요. 두툼한 소갈비와 혈액각이 준비됐으니 이제 싱싱한 채소들과 해산물을 준비하면 끝. 자, 그러면 이제 해심탕 재료들은 싹 다 준비가 됐고. 네. 이제 세팅만 하면 되는데 하나씩 넣으면 되죠, 이제 셰프님. 제가 세팅을 해볼까요? 육수를 넣어요. 닭갈리 같아요. 닭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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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전복과 타오린이 풍부한 낙지까지. 그리고 채소는 향이 강하지 않는 것으로 넣어주는 것이 특별한 맛의 기술인데요. 배추, 무주, 청경채, 행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공연의 맛으로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채소들을 넣어주면 해심탕 맛을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못 기다리세요. 오늘 국무부터 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제 용왕임되는 시간인가요? 아우, 시원하다. 맛이 좋구나. 아니, 확실히 아까 먹었을 때 그 육수와는 맛이 더 기뻐진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이제 그 신선한 야채들, 무, 양파, 대파, 마늘. 땀 많이 날 때 보신할 수 있는 환기, 그런 약간의 재료들을 갖고 육수를 낸 다음에 그리고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같이 끓이시면 맛있고 건강한 해심탕 끓여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갈비부터 끓아주세요. 육회공 음식 재료 총집합! 해심탕 맛보기 첫 번째는 바로 너로장했다. 감칠만 하는 육수 맛과 부드러운 육질이 살아있는 소갈비 맛과 바다의 영양 덩어리들이 입속으로 직행 또 직행.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본부로닉도 그만 해심탕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심인데. 어느 정도 하나 놓쳤었는 해심탕. 이 시간만큼은 제가 용왕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바다에 신들이 즐겨 먹었다는 맛있는 해심탕. 그 첫 번째 맛의 비교는요. 고기의 잔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1시간 한 번씩 물을 갈아주되 6시간 푹 담가라. 두 번째 맛의 비술은요. 두 번째는요. 닭의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압력솥에 20분간 삶아라. 맞아요. 맞아요. 잘 삶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비결은요. 재료 본인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향이 강한 채소를 멀머리 피하라. 자, 무더운 여름 지치시죠. 마시는 해심탕 중복 말복까지 입마시는 해심탕 드시고 쭉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파이팅 있게 생기넘치게 이기고 싶으신가요? 정성을 다한 조립법으로 탕승한 최고의 보양식 해심탕이 있습니다. 맛의 조화에 영양의 균형까지 잡은 해심탕 맛의 규슬 절대 잊지 마세요.